얼굴은 반틈 공개하면서 안녕하세요 감독팀입니다 오늘 약간의 공지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내용과 영상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전거 영상도 대충 만들지는 않구요 하다못해 미니카나 만드는 영상 또 그중에서 주행 영상 특수샵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하지는 못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중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 때문에 영상 만들면 정말 지쳐서 뻗어버리는데 그동안 라이브 방송을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은 없습니다 피곤해서 이도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3만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만 오픈을 해주는 멤버십이나 슈퍼땡스라는 기능을 저는 대략 구독자 3천명 때부터 가능하게 해주더라구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에 사용되는 재료비나 외적인 부분을 충당을 했는데 사실상 채널을 좀 활발하게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버거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활성화 시키지 않았던 멤버십과 슈퍼땡스를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멤버십은 제가 구독자님들 애칭을 애칭을 덜투님들 이라고 부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투게더 가덜트 투게더 해서 투 덜투 뭐 이런식으로요 끝자리에 덜투를 붙이고 성인의 약간 안좋은 5대 영향소에 빗대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금액은 최고 12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 마음이 조금 편지 않더라구요 대신에 슈퍼땡스라는 부분은 모든 영상에 지금 생성이 되었을건데 거기에서는 금액을 제가 설정할 수가 없어요 거기 금액은 맥시멈이 5만원까지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후원을 멤버십 또는 각 영상에 그때그때 혹시나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후원 개념으로 활성화를 시켜두었습니다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브 방송에서도 좀 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직 한번도 해보진 않아서 많이 서툴을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모켓어드 가사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